자리우스 자리우스 상대로 라인 주도권 있으면서 적당히 맨킹되는 챔프 세트 세트가 이겨? 난 최강인 하하 아 까비 아니 근데 내 세트 원투는 뭔가 끊겨서 나가는 것 같지 않음? 내 착각인가? 원 투 원 투 이렇게 해야되는데 원 이런 느낌 나이스 자 제 전략은 점화가 유체함 보다 더 빠른 점을 이용할 겁니다 어 어 잠깐만 지금 엄청나게 약보였어 넌 죽었어 아니 잠깐만 이걸 뺀다고? 원 투 사버려 이건 진짜 연기땜에 잡은거에요 인정? 감사합니다 아 파니스 펠판단 굉장히 훌륭하고 아 파니스 펠판단 굉장히 훌륭하고 스프 ıt 헄 아니 아니 원 투하고 그 궁슬라 했는데 아니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됐지 아 잠깐만 으위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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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투하고 그 궁슬라했는데 아니 이게 왜 내 생각대로 안됐지 아 잠깐만 흐윽 흐윽 아하핳하 흥 아군이 탈취 제적할 자 없는 이 시계 내가 보니까 이거 상성이 구려 그쵸 나도 나도 갈게 이쁘 세트 차트 어어어 다리 높아 아니 이거 세트 너무 어려운 상속 만난거 같애 살짝 카밀로 치면 갑자기 잭스를 만난 느낌? 세트!!! 이거지!!! 와 진짜 개못하니까 이거 하나 한다고 이렇게 큰 환호성이? 일단 싸고 봐라! 나는 최강이다! 치면 안되겠죠? 하하하하하하 타리우스 라인전을 좀 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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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자! 사먹어! 어? 어? 어디 갈라고 이 자식아 어디 갈라고 이 자식아 세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니 세트는 이렇게 해도 이겨? 세트 장인을 꿈꿔 볼까? 카익수야 미안하다 진짜로 조합을 맞추고 싶었어 나는 하하하하하하 아니 나 진짜 강 나오면 세트할게 다리는 솔직히 힘들다 인정할게 내가 다리우스 1렘 W 찍고 만나자마자 싸우면 이긴다고? 아니 근데 W를 만약에 다리가 풀로 피하면 내가 만약에 세트가 그짓거리하는데 내가 다리우스 잖아요? 그럼 난 그냥 풀 안쓴 그럼 죽는다니 상대 클래시 허공에 날릴텐데 세트가 풀싸움 유리하다고? 아니 그러면 야 세트 한 명 들어와봐 내가 다리우스로 해볼게 야 내 아니 내 방에 아니 내 방에 아니 내 방에 마스터 왜 이렇게 많아요? 야 뭐야 챌린저도 있는데 방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야 아니 너도 방송 보고 있었어? 아니 진짜 어지럽네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니 밑으로 와요 내가 다리우스 할게요 그리고 세트로 1렘 W 찍은 다음에 저랑 좌웅을 결어서 풀 반응이 되나 안되나를 하는거에요 자 자 우리 그냥 부시로 뛴 다음에 가운데서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연출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아주 흔한 것도 저 이렇게 서로 드가다가 어 이 녀석? 바로 영혼의 1대 1 봐봐 이거 그냥 보고 쓰면 된다니까? 세트가 못했다니 아니 저 사람 나 라인전 우연솔킬한 사람인데 아니 만약에 그 챌린저 다리우스 내 방에 있으면 한판 더 함 아까 그 사람은 자랭체리래 기묘기묘였나? 어? 한판 해보실래요 기묘기묘님 자 이번엔 제가 세트 해볼게요 자 피지컬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딱 쳐서 여기서 이기면 내가 챌린저 넘은거야 자 전판처럼 똑같이 우연히 부시해서 만나는거에요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 수고하셨습니다 아하하 알겠어요 구독할께요 아니 봐봐 님들 이게 다리우스가 심리적으로 유리하다니까? 랄로 듀오 안한대 어? 어? 진짜 갔나? 그럴까? 그러면 오늘 사일러스 메이너로 제카와 파카는 취향차이 가볼까? 아니 저번에 사일러스 하는데 누가 캐리하고 나니까 제카와 파카는 취향차이다 내 가슴에 꽂혔어 동계 동계인가 엑스카 가겠습니다 퍼비에 돈절래 있으니까 웃기긴 하네 미드 키아나 미드 키아나? 요네랑 키아나 상상 아시는 분? 요네가 진다고? 오케이 아니 이사람 탑 해놓고 계속 미드 간대 아 맞다! 젝스 카운터지 아 내가 그걸 몰랐네 나도 저번에 가렌 물러보고 들어갔다가 그 가렌 찍는거에 반으로 갈라져버린 히아나 다이아인데 돈절래 발리는거 아니에요? 어 그래? 아 이게 MMI 좀 높구나 내께 돈절래 전체리입니다 어? 어 뭐야 줄 야 잠깐만 가렌 생각보다 빡센데? 아니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쉽진 않은데 님들? 내가 너무 물러보나? 어? 어 살짝 위험할지도 이거? 아닌가?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게임을 나 혼자? 나 혼자 이 늪에 빠지는건가 자꾸? 야 잠깐만 어어? 어 잠깐? 어? 엇? 어? 어? 엇? 어? 라 라? 나이스? 아 이거 포거를 못 모으.. 아 너무 아쉬운데? 뭐지? 저이스 돈절렛! 집중하시대 들어가시고 이녀석들 잠깐만 이거 진짜 양학 논란인가? 이런 행동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제가 아이디를 막 삭제했다가 막 뭐 다시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별로 양학 안 같아서 괜찮아요 근데 나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나도 최애 좋게들 내 Q에 와서 나 패버려 맨날 어? 아 잠깐만 이럴수가? 돈쓰가? 나이스 아니 이거는 양학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플래티넘 다이아 구간에 그냥 포텐 좀 터질려네? 이즈률이 양학이야 이놈 아이고 내가 늦게 죽여서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늦게 죽여서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늦게 죽여서 미안하다 승리 캐리 아니 나 힘들었어 솔직히 아니 그니까 잘하는데 다들? 아니 여기 지금 점수 큐 어디야? 디아몬드 포 키아나 아니 이거 존등 뭐야? 아니 부캐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데리우스 이 사람 데리우스에 좀 약한데? 내 크샨테로 마구마구 혼내주고 싶네 제드 카소스 야 미드 크샨테 한 번 해보자 자 잭슨은 그냥 탑으로 간다 이거 맞나? 어? 야 여깄다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어? 야 이걸 모션 보고 안져라? 이 녀석 크샨텔은 아나? 자 나도 가고 있긴 해 들어가시구 여기 제드 어? 어 잠깐만 아니 실드 거리만 줬으면 살았는데 사람들이 아직 크샨텔을 몰라 좀 맞자 어? 제드 부캠 사나타 아직 욕 안 되지 잡았다 아니 쟤들 잘하는데? 나 병 느꼈어 아니 얘들 내 생각보다 훨씬 잘해 죽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꼈어 일단 그래도 타원은 막았어요 그치 그치 어어 저희 팀이 너무 잘하는데? 아니 우리 잭슨은 계속 괴롭힘 받아 그거 악질 저격인거 같은데? 너 다치 된거야? 야아 촥! 촥촥! 백카이 제발! 이게 탱구든 어 돈돌레 잭슨 그 와중에 그치 아무리 어카이도 꾹꾹이 다시 살아나는데? 오어? 와우 너 너 사진 찍어 디스트 이렇게 카이저버를 케 상세 시끉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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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나이스 트라잉. 야야 우리 물렸다 잠깐 5스택인데? 너 납치된 거 야 오 야 뭐야 아 캐니 뭐야 내가 이제 1등이야? 이것들 봐라